세상에는 수많은 라이더들이 있습니다. 그리고 그들이 아끼는 수많은 자전거들이 있죠. 하지만 우리는 늘 새로운 자전거에 끌리기 마련이고 그렇게 헤어짐과 만남을 반복합니다. 하지만 어떤가요? 당신의 자전거 중고거래는 만족스러웠나요? 거래자는 잠수타기 일쑤, 나가보면 사진관은 영 땀판인 매물! 아... 상식 없는 내고 요청에 확인할 길 없는 사고 이력이나 크랙 여부까지! 특히 프리미엄 자전거일수록 그 불편함과 불안함은 더 커지기 마련이죠. 그래서 시작합니다. 전혀 다른 자전거 중고거래 플랫폼, 라이트 브라더스. 라이트 브라더스에서는 누구나 쉽고 안전하게 자전거를 사고 팔 수 있습니다. 프레임의 크랙이나 카본 수리 이력을 체크하는 비파괴 검사와 전문 미케닉팀의 61개 항목 성능 진단, 그리고 완벽한 세차까지! 덕분에 내 자전거 팔 때 신경 쓸 일 없고, 자전거 살 때 라이트 브라더스의 인증으로 믿을 수 있죠. 물론 카드 결제와 든든한 사후 관리는 기본! 당신은 그저 라이딩에 집중하세요. 당신의 자전거는 라이트 브라더스가 책임질 테니까요. 자전거, 이제 인증의 시대! 라이트 브라더스 라이트 브라더스 라이트 브라더스 를